I'm a 4GS 아이언맨 되게 해주세요 Hola, 코리아인 I'm Gahoo And I'm here for Korean Secret Profile 네, 코리아인에서 저에게 재미있는 챌린지 질문들을 많이 주실 건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저도 잘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RIDE VILLAIN It's for anyways 아 홍대 아 GOT 아...이태원 클라쓰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어... 보이즈 노 아... 금... 아... 꽃보다 남자 아... 집 사라져 제인 아... 예스 아... 비지엠 듣는 거예요 아... 비지엠 듣는 거예요 오... 스타트 비지엠 비지엠 하나, 둘, 셋 아... 교통비기 대줬어요 아... 교통비기 대줬어요 아이언맨 4개 주세요 아... 4개 워 조스틴 비블 아... 조스틴 비블 달리기 빨라요 달리기 빨라요 라이드 열정 춤 아... 네... 생각보다 쉬운 줄 알았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곤란한 질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정말 재밌는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브라질 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브라질에 꼭 가서 같이 열정있게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브라질 팬 여러분들 코리아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직접 볼 수 있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두시고 정규 앨범으로 제가 멋지게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알러 브라질 암호 포카... 어... 뭐지? 암호 포쉐스 아네 암호 포쉐스 오브리 가도 빠이